오늘 날짜가 좀 안 왔어요 오늘 4월 5월 16일인가? 감사합니다 그냥 싸인다 아 맞아 사인 어 누구 해드려요? 사인 어 누구 해드려요? 아이고 사인 어 누구 해드려요? 한 번만 더 먹었습니다. 여기서 주신 건지? 야, 이곳은 반응이 다 돼 있나요? 반? 탕! 하, 치즈! 아 감사합니다 뭐야 자세히 컬 필요 없어요? 하하하하